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이다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데뷔 3월 학평 세계사 분석과 전망편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세계사 시험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원래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로 라이브를 켜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느낀 체감 난이도가 어땠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21학년도 수능보다는 좀 쉬웠어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료이석하는 내용들에서 한 두 문항 정도 어려운 것을 제외를 하고는 아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경향 포인트가 보였던 시험이었어. 대표적으로 지역별 문항 비중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중국사가 적어도 4문항에서 6문항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3문항밖에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작년에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사가 다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거에서 6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는 걸로 출제 비중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3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4문항, 최소 4문항에서 최대 6문항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여죠. 중국사는. 서양사가 10문항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지. 각국사가 여전히 강세지. 7문항. 여러분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뭐였지? 각국사의 강화였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용 요소 자체가 70만큼 줄어들었는데 이 70만큼 줄어든 것 속에서도 서아시아서와 인도사는 더 내용 분량 자체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만큼 거기에 방점을 떠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심지어 인도사 문항은요. 출제가 되던 애도 있고 되지 않던 애도 있었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번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인도사 문항이 무려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별 문항 비중의 변화 자체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 고난도 문항은 역시나 연표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료해석형으로 출제가 되었어. 요즘 최근에 가장 큰 트레인드이기도 하죠. 연표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깔리는 거고 고난도 문항이 연표 아니면 사료인데 사료가 어렵게 나왔을 때가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 사료해석형이 두 문항 정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분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총 4종이고 그 4종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없어진 것과 없었던 내용인데 새롭게 추가된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으로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강화된 내용 같은 부분이 본격적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요. 테스트 버전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5번에 원래 동아시아사에서만 있었던 해체 신서의 내용 이제 세계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6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입에 진짜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다.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아나톨리아 반도 이거 어디였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했었던 내용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가 됐잖아. 이런 식으로 내용에 다 들어갔다는 거야. 나는 이 용어가 좀 낯선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딱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 학습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요령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분석의 기반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에서 지역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사 3문항, 서양사 10문항, 각국사 7문항이 출제가 됐고 여기서 각국사 7문항의 1문항은 4대 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각국사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중으로 보여주는 거야. 실제 수능에서 중국사는 4문항에서 6문항, 각국사는 4대 문명 포함해서 정말 최대치가 7문항 정도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사 고난도 문항 한번 살펴볼까? 사실 지금은 여러분 5담률 높은 문항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해. 왜냐? 3월 학평이잖아.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을 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담률 자체를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지 어떤 주제인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표적으로 6번에 5담률 60%에 달했던 셀주크 튀르크는 이거는 사람이 딱 짚어줄 수 있어. 키워드만 보고서 문제 풀었던 친구들 사파비 왕조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서 틀린 친구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서아시아사나 인도사는 많은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5담률이 초창기에 3월이나 4월에서 높게 나오는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이 종종 있는 얘기야.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료 해석이에요 여러분. 사료 해석에서 이 사람이 피핀이 아니라 카롤러스 대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 이 논리 자체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5담률 57%였고 여러분들 이거 들은 다음에 해설 들을 거잖아. 해설 들어봐봐 바로 이해 갈 거야. 왜 카롤러스 대제일 수밖에 없는지. 18번은 53% 2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있었던 일 연표 문항이었는데 얘는 아직 연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고 9번은 5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관련 내용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낯설기 때문에 틀린 거지 어려워서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같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서아시아서 파트가 정말 많으면 다섯 문항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되는 파트야. 13번은 52% 오답률이었고 네덜란드와 관련된 각국사이고 이것도 사료 해석형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커리큘럼이 진짜 촘촘해. 1년 내내 선생님이 한 5일 이상 강의를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1단계 개념 완성 강의 33강으로 이미 완강이 된 지 오래죠. 개념 완성 강의를 연대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걸 연표특강을 통해서 할 건데 연표특강 여기 위치가 여러분 연표특강 전에 이제 3월 학평을 치르게 된 거야. 연표특강까지 내용들의 연표까지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가 이제 5, 6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나갈 거예요. 기출문안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전개되어 나가는 와중에 6월 평가원을 치르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연계교제는 두 권이야. 이 연계교제에 대한 연계율이 작년까지 70% 올해는 50%로 낮아졌어. 그럼 뭐가 중요하다? 연계교제의 내용도 잡아야 되고 비연계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연계교제 50%의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연계교제에서 추가된 내용, 강조하고 있는 내용,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봐야 하고 비연계 50%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놓칠만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킬러코드가 뭔지를 파악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까지 끝나면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나게 되죠.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9월 평권을 치르기 때문에 9월 평권의 성적 데이터는 실제 수능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적 데이터야. 이 시험을 치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완하고 계속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 파이널 강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념까지 하고 이제 곧 연표가 개강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 혼자 공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못 가게 되니까 공부라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잖아. 선생님이 예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곧 이어서 캐스트로 올라갈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단임 선생님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클래스를 주기적으로 열 거예요. 그 내용들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바로바로 알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수험생활 기간 동안의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요 분석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